이마차! 어쩜 해야되라 했는가? 소경이 형 저한테 잉댕이예요 아! 재원 엄청 커! 왜 우리 잉댕이야? 우리가 나도 늦게 큰 한가 봐 야 재원아! 아빠 부릴려고 줘! 우와! 얘가 누구처럼 많이 나왔지? 우리 아빠한테 안 나왔는데 무섭게 생겼어? 가자 우리 아까 저기 가자 저기 고릴라판 나도 독서 먹을걸 시간 연장때 독서 뭐 여기 드셔도 되더라 고맙습니다 저는 내가 나 이거 이런 그 나 나 나